안녕하세요. 쥐닫지않기였습니다. 오늘 오후 7시 14분입니다. DS단속이라는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요. 수급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의 논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룰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다가 10일 날 이후로 멈추죠. 그쵸? 주가는 보시게 되면 25만원이라는, 예, 맞아요. 이 훼손을 입고 있을 때,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 뭐라고 했습니까? 10거래일 이내에 대한 부분에 25만원. 이 규칙만 통할 뿐이지 그 다음부터는 분명히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에 대한 부분을 따를 거다라고 했죠. 자, 애경케미칼과 성일하이텍은 처음 보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자세하게, 짧지만 자세하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DS단생이라는 종목은요. 사업부가 플라스틱 사업부, 폐배터리 사업부, 그 다음에 바이오에너지 사업부가 있죠. 지금 바이오에너지 사업부의 비중이 67% 정도 됩니다. 폐배터리 사업부는요. 네, 맞아요. 1차원적으로 휘발유차나 경유차에서 망간아연을 추출을 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녹여서 쓰는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죠. 아주 1차원적이죠. 매출액의 4%밖에 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의 타겟은 2차전지 폐배터리 시장으로 진입을 하겠다는 대주지의 의도가 담겼다고 했죠. 자,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이때에 대한 제가 매도를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네, 맞아요. 대표이사가 여의도에서 비공개 IR을 했다고 했죠. 자, 우리 기업은 이제 500억에 대한 이자 비용을 이제 안 내게 됐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히 폐배터리 2차전지 시장, 2차전지 시장에서 폐배터리 사업으로 우리는 강력한 드라이빙을 걸 거다라고 해서 사실 뭐 공격적인 어떤 R&D, 자, 영국의 말 활동을 하겠다라고 해서 했다고 했죠. 그 자료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들에게 이제, 네, 맞아요. 개인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왜 네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라는 향후의 질타를 받을까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 아, 처음 보시는 분,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했었고 15년 동안은 제가 수익률을 가장 잘했다고 해서 스타트펀드메이저 좀 했었습니다. 천억으로 운영했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폐배터리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 IRG 제가 보내드리긴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010-4822-8706 DS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자료지에 보내드릴게요. 사실 지금 폐배터리 사업부와 석일하이텍을 좀 봐야 되고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 뭐 다른 데서 차트 이야기하고 뭐 더 갑니다. 더 갑니다. 희망의 고문을 하는 거 저는 이런 거 안 좋아한다고 했죠. 룰을 따른다고 했죠. 자, 그리고 애경케미칼의 바이오에너지 사업부 플라스틱 사업부는 제외하자고요. 코로나 때 가장 성숙이었던 사업부고 위생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을 때죠. 자, 이 두 개를 꺼내올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애경케미칼과 자, 요거죠. 이때 DS산성 상장할 때인데 최고가 찍습니다. 이게 8천억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이요. 몸집이요. 성일하이템. 얼마였죠? 이때 1.4조. 지금 많이 훼손됐죠. 얘네에 대한 가중평균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라고 했죠. 결국 어떻게 되고 있어요? 1월 내내 종가에 대한 기준은 똑같은 흐름을 반복한다. 똑같은 흐름을 하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먼저 움직였던 거에 대한 10%와 15%, 20%, 30%에 대한 이 비중을 두는 게임을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신규 상장주가 룰이에요. 한 달 동안의 룰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룰대로 움직이기 있어요. 종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뭡니까? 오늘 물론 어떤 북한이라는 이슈. 그렇죠? 적으로 표기를 했다. 예멘 반군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제런 파울이라고 하는 한국은행 총재 같은 사람이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한다. 외환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지금 환율시장 분위기도 안 좋죠? 이런 부분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했던 말은 뭐예요? 종가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큰 폭의 4, 5% 정도의 이런 급락 과거의 코로나 시장만 아니게 되면 훼손되어 있는 주가에선 그 룰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이때도 제가 2.2조원이라는 따상상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애견케미칼과 성인하이텍에 대한 부분 둘을 합치면 2.2조원입니다. 다만 5배에 대한 법칙 신규 상장주를 3일 거래일에 모든 게 승분한다고 했죠. 10만원의 비상장애이기 때문에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마 KNS라는 종목을 2만원에서 비상장애일 땐 8배에 대한 법칙 LS머티 역시나 따상상 기업들 대상으로 했을 땐 6천원이었으니까 6배의 법칙 이게요 기관들은 공공연하게 기본적으로 이 룰을 따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계의 룰을 모르시죠? 그쵸? 아까 비공개 IR 지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DS한석 1월 대응 전략 애견케미칼, 성인하이텍, 가중평균, 적정시총 계산법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애널리스트 6명 제도권에 있는 증권사 8명의 애널리스트가 3일 동안 프로그램을 돌리면 성인하이텍과 애견케미칼 한 달 동안의 주가의 비중을 이렇게 더해요. 그러면 정확히 이 사업부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도 실제로 세일지를 다닙니다. 기관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대상으로 어떤 어떤 이벤트가 있고 어떤 룰에 의해서 이 정도 적정 가치가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그걸 3일 동안 돌린 거예요. 이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돈 드는 거냐 하는데 제가 돈으로 왜 받습니까? 과거 제가 잠깐 석 달 동안 유튜버를 잠깐 했었어요. 그때 만나 뵀던 분들 다시 또 이제 요청을 하셔서 그러다 보니 지금 간간이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네요. 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822-8706으로 DS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이 자료는 보내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어설프 구간 때 진입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이 된 종가는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애 시장의 분위기가 오버슈팅이 나오든가 오버슈팅이라는 의미도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종가는 정해져 있으니 그 위로 쌓아버리든 아래로 급락하게 되면 어차피 회개할 거라고 했죠. 리바운딩 위에서는 차이 30%의 현금을 반드시 다른 쪽으로 종목을 팔아서라도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결국은요. 이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은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물론 신규 상장주 주가 훼손이 있었던 종목 이런 두산 로보틱스도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그림을 알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산업군이 움직여야 된다고 했죠. 글로벌 전세계적으로 로봇 산업에 대한 분위기 글로벌 주가가 다 좋아요. 그러면 디스산석의 주가를 볼 땐 최소한의 1월 한 달 동안은 애경케미칼과 성인화이택에 대한 주가 변동폭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폐배터리에 대한 부분 국내적으로는 산업 분야 환경 분야 600조의 시장의 컨트롤타워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에 대한 주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곡이 된 주가에선 분명히 진입하는 것도 방법이죠. 다만 단발적인 흐름만 봐라. 그러면서 평가금액을 올려가는 과정을 가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최소한 문자를 통해서는 보내드려 보겠습니다. 12월 26일 돈 드는 거냐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100% 그런 거 없습니다. 기부나 하십시오. 12월 26일 DS 단석 49만원 매도 50만원 라운드 피겨 왜 주식을 하면서 가정평화를 망가뜨리세요? 이달 상장되고 이날이죠.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50만원 라운드 피겨 49만원대에 파세요. 이렇게 한번 보내드렸고요. 최근에 1월 8일날엔 25만 천원 25만원까지 빠지지만 넉넉하게 한 이 정도의 사자 성인화이택과 애경케미칼의 평균가격 및 25만원 페스티브 자금의 룰입니다. 라고 해서 오전 9시 55분에 보내드렸습니다. 1월 8일이죠.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49만 5천원이지만 49만원의 매도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단기 반등에 대한 이거래 이 부분을 러프하게 27만원에 팔자. 물론 27만 4천원까지 갔다. 이런 건 아니에요. 룰에 의해서 항상 말씀드렸죠. 종가에 대한 부분에 그쵸? 자 이런 부분들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잘되길 희망합니다. 사연들을 보다 보면 아파트 전세자금을 받았는데 손실이 나서 남편 몰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손도 못 써보고 이혼각 이렇게 보내시는데 그렇게 왜 주식을 하십니까? 최소한의 지금 시장 분위기 썩 좋지 않아요. 그럼 이런 시장 분위기가 왔을 때에 대해서 손실이 나서 어떨 수 없다라는 분들 처음에 우리는 규칙을 따른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죠. 최소한의 뭘 보라고 했죠? 패배 떨리면 패배 떨리 시장에 대한 글로벌 전세계적인 주가의 흐름은 참고하고 가자. 라고 했죠. 시장이라는 부분 무시하지 말아라.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쓸데기 없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가요 말아요. 빠졌다 오르는 건 수익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투자의 룰 자체가 잘못된다는 겁니다. 시장, 산업, 업종 시장의 분위기, 산업의 사이클, 업종 패배 떨리 업종에 대한 시장의 선호도를 봐야죠. 그게 바로 주가에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지금에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발생될 실적에 대한 부분을 현재 가치로 끌어다니는 부분 이게 바로 주가라고 보시면 돼요. 미래에 얘가 얼만큼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서 반영하는 걸 이게 바로 주의 투자라고 합니다. 진짜 어려운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을 한번 적어서 평당가와 수량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사연을 보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법을 어떤 방법을 쓰든가 여러분들께 한번 제공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익이 나시면 반드시 약속을 할 수 있나요? 주위에 힘든 사람들한테 기부하실 수 있어요? 약속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9 DS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평당가와 수량까지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읽고 한번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내일에 대한 전략도 종가 기준이란 부분을 분명히 정확히 룰을 지킬 수밖에 없을 거다. 아시죠? 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좀 있죠. 청약배수를 끌어올리는 방법도 첨부를 했으니까요. 한 주 받을 거 네 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처럼 청약배수 끌어올리는 방법을 했지만 고집을 피우면서 손실폭을 확대하든가 이 이문을 남기는 구간대에 못 팔고 그러실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잘될 게 희망합니다. 저도 이제 올해 54 됐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도 항상 예 맞아요.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죠. 자 어떤 부분이든 한번 도와드리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힘내시고요. 자 상당히 나이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 DS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반드시 해법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됐죠? 감사합니다. 주시태자 안글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